첫 번째 학습 주제는 영어학습자의 초기 문외력 발달을 보여주는 작은 에피소드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오스월도라는 어린이 학습자가 영어 스토리를 작성한 이 작품을 보고 계시는데요 화면의 반 정도는 알파벳처럼 보이는 글자로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화면의 윗부분은 축구를 하는 소년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냐면 어느 날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야기 글을 한번 써달라고 스토리를 한번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학생들이 앉아서 나름대로 그림도 그리고 또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오스월도라는 아이가 가장 나중에 이 작품을 완성한 아인데요 자 처음에 이 오스월드는 노트에 이 알파벳처럼 생긴 이 글자를 반쯤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물어봐요 무슨 이야기야? 뭐에 관한 이야기야? 그랬더니 아이가 I don't know yet 아직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세 번을 물어봅니다 세 번 다 아직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선생님이 오스월도 무슨 이야기야?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서 깊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림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무슨 이야기인지 나도 몰라요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 작품을 보면서 이 오스월도라는 어린이 학습자가 영어라는 언어의 문자체계, 문자언어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스월드가 이 문자언어의 기능 혹은 목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밑에 있는 알파벳처럼 보이는 이 글자들을 좀 들여다보세요 이 모양은 철자 하나하나 보면 알파벳의 모양을 띄고 있죠 몇 가지는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D, M 이런 것들은 읽으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글자를 해독할 수는 없습니다 즉 오스월드는 아직 영어라는 문자언어를 해독 가능한 어휘의 형태로 쓸 수 있는 그 문해력의 단계까지는 도달해 있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스월드라는 어린이는 이 문자언어의 기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스월드가 그림이 완성되기까지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이 글자라는 것이 적어도 이 그림이 표현해 주고 있는 경험 즉 어떤 소년의 축구를 한 그 경험을 표현해 주거나 혹은 전달해 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아이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문자언어라는 것이 그림과는 다른 형태지만 그림이 표현해 줄 수 있는 경험을 표현하고 또 전달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아이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스월드는 적어도 문자언어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을 표현하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구나 라는 데에 대한 인식을 인식 혹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기 문해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는 기존의 학자들이 초기 문해력 발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두 가지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